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 순위 탑10을 알아보겠습니다. 10위 순배토끼, 유럽과 아시아 서부지역의 서식, 최고 속도는 시속 77km입니다. 9위 검은꼬리누, 동부아프리카와 남부아프리카의 사바나 평원에서 서식, 최고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8위 가지뿔영양, 북아메리카의 서식, 최고 속도는 시속 98km입니다. 7위 청세치, 태평양과 인도양의 서식, 시속 109km입니다. 6위 도세치, 인도양과 태평양의 서식, 시속 110k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입니다. 5위 치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서식, 최고 속도는 시속 113km,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입니다. 4위 박차날개기러기,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서식, 시속 142km입니다. 3위 군함조,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서식, 시속 153km입니다. 2위 바늘꼬리칼새, 절벽을 날아다니며 최대 시속 171km입니다. 1위 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며 시속 322km입니다.